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연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샘물을 먹으려는 순간 난데없이 먹보사자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제 친구를 도와주시면 꼬마개가 많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고구마골 반기쟁이가 왔었군 고리고일 반기쟁이는 자랑스러운 듯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준 동화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기르고 또 상상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모두 잊지 마세요